안녕하세요. 낙엽이 꽤 떨어졌어요. 가을 같아요, 제법.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추운 날씨에도 바다에 들어가는 의지의 캐네디언. 아님, 여기가 잡은 아이콥. 너무 Spectacular. 이쪽도 안쪽으로 사서? 타이틀의 수행. 오피한 잔인에 타이틀의 숲들을 들었습니다. 코카콜 한 장기에서 방금이나.. 고맙습니다. 1. 2. 2. 2. 3. 3. 3. 4. 4. 5. 5. 5. 6. 9. 9. 10. 10. 12. 13. 15. 16. 16. 전지충이고 또 말주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영상을 찍으면서 제 생활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도 담아서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구요 보는 거랑 달리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을 창작해내 가는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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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